오늘 은혜받고 승치되어 하는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루파리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대한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오 모래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이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뜨는 자는 길라선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오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여호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위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냐 하신지라. 이에 백성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려는 것 같이 하러 물을 하려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던 자의 수는 삼백명이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다 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대한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목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대한 진영은 그 아래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하느님께서 쓰시는 하느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원과 삼백명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느님께 쓰임받읍시다. 사사기 7장은 기도원 용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백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미대한과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또 그 집에 바할과 아세라를 꺾고 하느님께 재단을 쌓게 하시고 또 하느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표정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느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삼백명사를 삼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7장에서 1절은 양척 군사들을 직결하는 것이고 2절에서 8절은 군사를 선별함이고 또 9절에서 15절은 기도원의 손해를 강하게 하심이고 16절에서 23절은 작전을 세워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은 도망하는 적을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원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모두 순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직접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3만 2천명의 병력 중에서 삼백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소심한 기도원에게 또 기도원을 선택하셔서 지금 적군은 13만 5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00명 대 13만 5천, 450대 1입니다. 기도원과 300명 용사는 강력한 미래한 군대에 14만 5천명을 선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정가를 이루었습니다. 3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3명밖에 없느냐 그것은 군사력의 많음이나 또 전략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21년 3분의 2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8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준비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난말씀, 내 입을 크게 열란 내가 채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강단의 말씀, 보험의 힘으로 또 말씀이 각인뿔이 채질되어서 현장을 회복시켜 기도원과 같이 하느님께 영광 돌리시는 전도 제자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1절에 보니까요. 요로우 바할이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 진을 쳤고 미대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오 모래산 앞 꼴짝이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요로우 바할은 바할에게 대항했다는 뜻입니다. 기도원이 바할의 단을 해파하고 나서 얻은 일입니다.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요하께서 기도원이 이러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대한을 너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 문하세, 납달리, 서본, 아셀에서 모인 군사들로 3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대한 군대는요. 13만 5천명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대한 군대가 기도원 군대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의 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데 하나님은 군대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상황도 내 형편이나 이렇게 보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을 아주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내 상황이 불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원은 하늘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강대국 미대한을 정복하라는 것인데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승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승이 2만 2천명이오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념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군사들에게 사기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떨다 원문으로 차팔이라 하는데요. 새길로 도망하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이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동참할 수가 없는 사람이 이곳에 동참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정말에서 2만 2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의 그리스도 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기도원과 300명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요하께서 또 기도에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처음에 보이는 3만 2천명 중에 다 2만 2천명이 빠지고 1만 명이 남았는데 또 이 사람 데리고 물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남은 군사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구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군인들을 선발하는 권한은 기도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뽑아도 기도원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선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먹게 되는데요. 주위를 보면서 물을 떠 먹는 사람이 함께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왁께서 기도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를 구분하라 했나 하면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전쟁 시에 적이 뒤에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으로서 자제력이나 조심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주위를 경계하는 조심성과 또 자제력과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쫓아서 소수의 선택 용사 삼백 명을 선발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요하께서 기도니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다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대한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1만 명 중에서 9,700명은 가고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손으로 핥아 먹었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300명 용사의 특징은 주위를 경계하면서 방심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계의식을 가지고 목마름에 물을 꿇고 물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미대한에 내 손을 넘겨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중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만이 선발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목으로 돌려보내고 그 상맹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대한 진영은 그 아래 꼴짝이 가운데 있었더라. 여기에 나팔에 해당하는 것은 원어로 쇼파르라 그러는데 대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를 소집할 때 이렇게 사용되어왔습니다. 이제 전투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느님의 전쟁에 두려움을 얻고 경계를 풀지 않고 껴있는 삼백용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을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삼백명의 한 손에는 나팔을 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총칼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가서 일제히 난팔 삼백 개를 동시에 불어버리니까 이 적군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횃불을 삼백 개를 또 동시에 던져버리니까 그곳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사람의 인원수에 달려있는 것이 않고 또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않고 어떤 경우라도 숫자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전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삼백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느님이 찾으시고 택가신 237시대의 삼백용사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들 승리의 능력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기도원 삼백용 용사로서 참믿음, 참기도, 참사명자로 오직 하느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천명, 소명, 사명이 회복되어 현장의 사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원의 큰 승리 이 정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절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왁께서 기도원이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삼백 명으로 군사를 줄이신 하느님께서는 그날 밤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기도원에게 이 현장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손에 넘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적군의 진영에 이르러서 적군들이 나누는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정탐을 갔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의심이 돼서 살짝 적군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적군 중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기도원의 칼날로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의 확신과 용기를 얻어서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 기도원을 보면요 표징을 세 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소심한 믿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이 기도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떴어 핥아먹었다는 사람도 다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런 사람을 덜어서 믿음의 확신을 붙여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하느님께서 싸워지실 것을 확신하고 삼맹명의 군사만 이끌고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기도원을 세우셔서 용사 삼맹명으로 미대한 대군을 격파하고 또 이 두 방백과 오랩셉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덜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그들이 하느님의 은혜로 승리한 줄 알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믿음 참기도 참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믿음의 사명자를 찾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최고로 누리면 남은 생에 응답 받으시고 하느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원하시는 은약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하느님의 주신 증거를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복음으로 기도하며 은약의 증거를 붙잡고 참된 승리를 해서 본당은당 또 2, 3, 7 나라 5천 정도의 성교를 위해서 일신전심지속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구합니다.